안녕하세요 이지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오늘은 연동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동선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로 출제된 것들만 모아가지고 필요한 것들 외워서 끝내봅시다 연동선 문제, 연동선 공칭 단면적이라고 하죠 그런 선의 단면적이 얼마나 되냐 뭐 이렇게 단면적, 공칭 단면적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6월 25일 15시에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딱 들으니까 연기자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연기를 접고 태양 아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거죠 저온인 상태에서 그들의 열정,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단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국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누가 전광열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연기를 접고 태양, 태양 빛을 받으면서 저온에서 그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누가? 정광열이 이거 외우면 정말 문제 많이 풀 수 있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반성이 되는 거죠 이제 연기? 나 연기 안 할래 그들의 정신을 기릴래 연기를 접고 태양 아래서 저온 상태에서 그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누가? 정광열이 정광열이 아시죠? 허준 오케이 해봅시다 연동선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접지도체의 굵기 연동선 연동선 굵기가 뭐냐 근데 여기 접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접 6.25 1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연기자가 연기를 접고 태양의 저온인 상태에서 기립니다 그들의 정신들을 희생 멋있잖아요 그분들 덕에 우리가 저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태양 저온 아래서 정신을 기리면서 누가? 정광열이 그러면 접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6이죠 6 답은 3번 이것도 똑같아요 중성점을 접지 않은 경우 접지 않은 경우 6입니다 왜? 6.25 15 접 6 찍으세요 또 지금 접지도체 몇 밀미터 제곱인가 68번 6 찍으세요 접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연동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지금 접지도체 6이라고 찍으라고 했지만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는 16이지만 이런 조건일 때는 6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일 때 조건이 딱 있는데 여기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뭐 이런 표현들 있으면은 중성점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성선 다중접지 16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6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세요 526번 연동선 나왔네 연동선 연동선 고압 옥내 배선 고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연기를 하다가 연기자가 너무 감동적인 거죠 접어버렸어요 연기를 그래서 태양 아래서 저온인 상태에서 그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멋있잖아요 누가 전광열이 고압 6이죠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빡 외워버리세요 연동선 문제 지금 연동선 문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605번 풀어볼게요 저희 문제집 251페이지 지금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연동선 묻고 있죠 태양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6.25가 15시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너무 감동적인 나머지 연기를 접어버렸어요 연기를 접고 연기를 접고 태양이 있는 곳에서 저온으로 그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누가 전광열이 태양 25 25 6.25 답은 2번 2.5지만 저희는 25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606번도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어요 전선을 공친 단면접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6.25에요 6.25 6.25 지금 1.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보기에요 606번에 이건 틀린 보기고 맞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틀렸어요 왜냐 6.25니까 태양은 6.25 2.5 2.5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예전에 풀었던 건데 연동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동선이라는 측면에서 연동선 어떤 것이 보이죠 저압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연기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6.25 15시에 일어났다는 내용이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연기를 접어버렸어요 태양 아래서 저온으로 그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희생정신 너무 멋있다 대한민국이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누가 전광열이 그렇게 저희 선조들을 위해서 정신을 기렸습니다 저압 저온 저압 저온 그래서 답은 2.5 2.5 답은 3번 144번 전광 전광 나왔죠 전광열 전광열 나왔습니다 이거 15입니다 15나무에 있는 거 1.5 찍어줍시다 15 답은 3번 이거는 저압 옥내 배선이니까 저압 같은 경우는 2.5 2.5입니다 연동선 문제 풀어봤습니다 연동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6.25는 15시에 일어났습니다 6.25는 15시에 일어났는데 연기자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연기를 접어버렸어요 연기를 접어버리고 태양 태양이 쫙 비치니까 그 저온 속에서 저온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기립니다 누가 전광열이 전광열 보이면 1.5 찍으시고 저온 저압 있으면 2.5 찍고요 태양 있으면 2.5 접지 도체 있으면 6 찍고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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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6 찍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동선이었습니다 ю отеля 지금도 distribut tulee 금방 주신 21 4 alt 지금은 감사합니다.